여기는 진주 월화산의 숲속의 진주라는 곳인데요 엄청 예쁜 테마파크가 있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놀러 와봤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볼까요? 주차장에서 바로 내리면 대나무 숲이 반겨주고 있어요 들어오기 전엔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살짝 더운 날씨에도 대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고 바람이 불면 대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힐링 그 자체입니다 위에서 붙어 가파르게 내려와 짧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었어요 대나무 숲길을 다 내려와 보면 다리를 건너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나무들이 동화에 온 것처럼 엄청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숲속의 진주라는 이름이 딱 걸맞는 것 같아요 아까 다리에서 봤던 연못에 가까이 와봤어요 연못에 구름 같은 풀도 있고 처음 보는 꽃도 있는데 진짜 잘 꾸며놨어요 여기서 또 사진을 안 찍고 갈 순 없겠죠? 전체적으로 알록달록 보색을 잘 잃어서 동화 속에 온 것 같아요 가족끼리 와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연못을 따라 걸어가면 특이한 색연필 울타리가 있는데 이것도 완전 감성팟 다리가 있어서 한 번 올라가 봤는데 이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은 긴장하시고 건너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는 곳은 이 안내소로 들어가서 티켓을 사면 돼요 제가 방방이라 했던 네트워 드벤처는 얼음 기준 7,000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체험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위험해서 그런 거겠죠? 작성하고 계산하면 놀이공원처럼 밴드를 찹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털고 들어가세요 와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 아찔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네트가 구멍도 커서 뛰다 보면 그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아마 들어오는 것도 힘들겠네요 아 여기는 무조건 화상이라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높게 느껴지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봤습니다 무슨 체험 장소인 줄 알았는데 그냥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들어와 보니 캐릭터 같은 것도 있고 새소리도 들리네요 여기저기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딱 인스타 사진 맛집입니다 몇 군데 이런 해먹이나 그네도 있어요 천사날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주는 게 국룰이죠 해먹이랑 그네는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탈 수 있어요 이거 엄청 편합니다 그늘에 누워서 바람소리에 새소리에 보니까 또 저기 눕고 싶네요 여기는 월화상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굳이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 거의 모든 게 나무였고 여긴 성인이 와도 힐링할 법 한 곳이에요 놀이 시설인데요 여기 있는 것도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아도 될 만큼 다양한 장난감이 많은데요 아이가 있다면 여기는 무조건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힐링 장소에 글램핑장까지 있습니다 이걸로 벌써 게임 끝이네요 저도 미리 알았다면 여기서 자고 있을 텐데요 다음엔 여기에서 파티할 거예요 라고 했지만 캠핑장까지 있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와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다음에 여기 오자 무조건 그래야지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주에 있는 월화상 숲속에 진주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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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